생명 연장했으 나 이제 간다 메뉴스 1.5, 비쥬얼 컨퍼메이션이 있는 디스트럭터 디스토어, 렛츠 겟다 오지마! 안 돼! 너 죽어 오지마! 명줄 기네 이거 엄한 애를 쏜데? 아브리스펠 홀드 우와아 신경이 또 해냈어 와아 어? 큰일났다 빠져야된다 한 발 쏘고 빨리 어? 치아 안나오는데? 얘는 나오는데 저격이 시약 안나와 어? 시약 안나와 좀 앞으로 가야되나본데? 우리 대령들 신병들한테 킬을 안줘요 신병들 한 두세명 보내서 저기 폭파입문 시키고 와야겠다 풀라즈마 수류탄 들고 가갖고 자폭하고 오라고 그래야겠다 내가 가면 안되겠다 신병 몇명 보내야겠어요 미안하지만 이성 운운합니까 빨리 깨라매 빨리 깨려고 그러는데 대령이 가리? 미션을 위해 희생해야지 너가 가자 여기 한명 여기 한명 있잖아 너 같이가 둘이 가자 적탄명하고 같이가 수류탄 두개 다 갈기고 플라즈마 수류탄 갈기고 손이 미끄덩이 이 새끼 지금 있냐? 없을 때 빨리 없으면 보내야 해 여기 여기서 떨어지지 있다고? 아이씨 아이씨 그만되는데 그만되는데 일단 내려두고 이거 일단 잡고 가야겠는데 이거 잡고 가야되요 이쪽에 지원군 떨어지는거 잡고 보내야지 얘네들이 못들어 아이씨 에이 보내면 안되지 보내면 안되지 자 뭐라 너 쏘고 죽어라 33% 아 진짜 얘 얘 빼 얘도 3명 가 3명 3명이면 뽀개고 오겠지 여기 좀 위험한데 빠져야지 다 내가 이렇게 해도 봐 얘네 다 살려갖고 오는 거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살려갖고 올 테인게 저 돌멩이를 날려야 돼 저 돌멩이를 저 돌멩이를 어 어우 오우 저 갑자기 도망갔어 아 씨 거기 안 맞는다 여기 완전 헌패다 안죽었어 13 데미지인데 안죽어? 쟤 피통이 얼마야? 어마어마하네 이 돌멩이를 날려야 돼 이거 이렇게 싹 다 날려야 애들이 엄펜을 못하지 얘 2킬? 진급하겠는데? 야 신병 또 한건 했어요 신병들 힘내! 야 3 데미지 저 잘했어 아 노력했네 잘했네 아 아 넌 쉬어 도망가겠지 뭘 또 거기서 왜 쏴? 다시 왜 쏴? 차이저한테 정신 못 차리네 잡아줄까? 진격하라고 잡아주자 자 길 뚫어졌다 달려라 자 길 뚫어졌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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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야 돼 지금이 지금이 기회야 달려야 돼 저기요 달려 아니 니가 먼저 달려 저기요 넌 쉬어 그래서 넌 쉬어 지금 34 미션이죠? 34 34 미션 이 돌멩이들 싹 다 날려야겠어 이거 돌멩이들 다 날려야 돼 근데 애들 체력이 많네 아 아니 거걸 왜 쏴? 그거 말고 잠깐만 시야 안 나와? 이거? 나온다 쏴 잘했어 정말 신병모자다 저거 신병모자 이쁘게 모여있네 이쁘게 모여있네 자 자 여기 싹다 원펫물 싹 다 날려버려야 돼 이거 인제발굼인 감사합니다 einged 한참 갈고 자 니가 뽀개는거야? 나 뽀갤 수 있어? 잘했어 신병들 둘이 아주 그냥 한 건 했네 타겟이 잃어버렸어 좋은 작업, 메뉴스 1.5 션, 우리 스타드가 무엇일까요? 60초 이내에 이륙할 수 있어요 60초 이내에 이륙할 수 있어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병들만 무사히 복귀시키면 되지? 어벤져 이륙 탈출 지점이 어딘데? 아 탈출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거야 사망자 없고 피 1단 애들도 없어 아직 피 1단 애들도 없어요 피 1단 애들도 없어 피 1단 애들 상황 봐서 코텍스 깨고 가야겠다 여기서 코텍스 꽂아야지 스캐닝 스타드가 부족 Martin 네 여기도 azo 꼬덱스 안 나오나? Founder 나 안나와요 알 볼 이네들이 이제 무사히 탈출하는 일만 남았군 내가 약속했지 신병들 무사히 탈출시키겠다고 이제 얘도 뭐 놀 필요가 없네 대장님도 같이 싸워야지 중형맥 두마리 재미있겠어요 한마리잖아 그쪽은 안돼 제발 내 신병들 처치됨 리피터 떴어 미끄덩이 어어 미끄덩 어어 잡았어 오우 씨 자식 봐라 어어 진급샷이라니? 아 경계를 해버렸어요 아 뭐든지 저 자식들이 그러면 패킹을 해주지 우리 둘의 하나 이쁘다 미끄덩이 진급했어 아아 아아 이거 한번 해볼까 해볼만 했는데 해킹뎀 조속 눌렀다고? 진짜요? 어? 진짜네? 조종 됐네? 100% 했는데 이제 내꺼네 저거 두 턴만 되는거 아닌가요? 두 턴 동안만? 아이 저거 우리꺼라서 하면 안되는데 우리꺼야 안돼 아직 경계지 경계를 풀어줘야 되는데 가리고 있네 아이씨 모두 시 안나오냐? 뒤에 가려가지고 안보여요 맥은 다음 턴부터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맥은 아이씨 추억 저 우주비면 꽃대죠?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지지 않겠니? 그니까 어 안된다 적탄병 널 살려줄게 니가 도망가 니가 도망가렴 널 위해 내 한 몸 희생해줄게 얘 쏘지 않을까 얘 쏠거 같은데 서로 너 왜 움직여 왜 경계중기였는데 손가락질한다 손가락질 손가락질한다 여크라즈 너왜 Glazed노고 손가락질 한다 너에나서냐고 손가락질한다 야 사라 돌아왔어 어 사라 돌아왔어 실병 사라 돌아왔어 한 명만 더 살려오면 돼 얘만 살리면 되지 내려오면 여기다 미사일 미사일 떨어뜨려야지 애들 떨어지면 치명태 치명태 터졌어요 점점 이제 좀 쎈 애들이 나오네 점점 나중에는 게이트키퍼까지 나오려나 와 뭉쳐있는거 보수 여기다 쏴야되는데 경계 경계 우리꺼밖에 안돼 여기다 한번 콧댄서를 한번 빠악 빠악 해줄까 아 여기 여기 있을 필요가 없구나 빠악 해줄까 빠악 해줄까 빠악 해줄까 탈출하자 탈출하자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오 예 노 데미지 노 데미지 노 데미지 노 데미지 노 데미지 자 이제 밖에 있는 게 없지 없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아 맥은 포획해도 돼요 안녕 서른 네 마리까지 나오네 그냥 그냥 있었어도 깨도 됐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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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도 됐네 아 더 나와요? 어 한 막 200마리 300마리 계속 나오나 코덱스토네 이거 왜 뭐가 야 미끄덩이 혼자 징급했어 와 혼자 혼자 유령 찍겠는데 혼자 징급했어 혼자 어디 하다 말았지 여기 여기 하다 말았죠 엔딩이 거의 근접했네요 코덱스만 잡으면 되는데 네 네 35미션 35미션 영혼불꽃 실성 정지 위로 뭐 배우지 아 얘는 지배가 안 나오네 아 정신을 약화시키는 텔레파시 공격으로 적에 대한 정신 지배를 포함한 여러가지 이상상태를 줍니다 목표물을 한턴 동안 완전히 기절시킵니다 대신 목표물은 피에나 공격이 변혁됩니다 사이오니스트를 둘러싼 오라는 자신과의 문대원의 정신패로 이건 완전 쓰레기 같고 실성가자 이게 뭐지 아 아 뭐야 또 아이씨 맹독 타란 장비 하라고 해 모든 적의 탐지 범위가 늘어 하라고 해 각 인문바다 크리스탈리스를 추가로 배치합니다 이건 해야겠다 어 어 이건 이건 해야겠다 어 이거 대령 주는데 인도네시아 이번엔 블레이드 마스터를 키워야겠군 이 녀석을 잠깐 이번판에 코덱스 나오나? 아 못봤어 코덱스 나온다 뮤톤, 엘리트 장교, 엘리트 병사, 중형맥, 섹터포드, 엘리트 방패병, 안드로메단, 아르콘 코덱스 어떻게 잡지 아이씨 잘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저격병이 들고 있어서 딴이한테 줘야겠는데 섹터포드가 있어서 EMP 수류탄을 뺄 수도 없고 특수병이 들고 특수병이 들고 선재면 안 꽂는 게 좋겠지 그치? 어 일단 일단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불만은 칼 칼 쓰는 캐릭이에요 어 키워보려고 아 이거 턴제다 이거 어 이거 턴제다 턴제 아니 어때 지금 대령 남아 도는데 대령 남아 돌아요 네덜턴이 있지 끝 끝 올라가보고 아리 올라가보고 네 아리 네덜턴 암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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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